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입니다. 2017년 10월 둘째 주차 뉴스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은 영국의 우버택시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버택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Ride Hailing Service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택시. 카카오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앱으로 부르면 직접 택시가 딱 오죠. 이런 서비스를 가리켜서 Ride Hailing Service라고 하는데 RIDE. 타다 있잖아요. ride.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걸 잡다 했죠. H-A-I-L. Ride Hailing에다가 ING를 붙여서 Ride Hailing Service. 아니면 뭐 우리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Ride Hailing App. Ride Hailing Applicati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우버택시 영국에서 유명한 우버택시가 이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범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 Tuesday, Uber promised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after its new global boss had a constructive meeting with the city's transport regulator. The transportation company hopes that the city will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in one of its main foreign markets. 자 좀 잘 들리셨나요? 리스닝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어휘 먼저 공부해보도록 하죠. 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혹시 constructive meeting이라고 들리셨나요? 요게 들리셨어야 되는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Constructive. 두번째 엄지의 간세입니다. 자 해보시죠. con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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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constructive. constructive.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기관 한번 발음해보겠습니다. regulator입니다. 일단 모음 앞에 알이니까 입술을 둥글게 했다가 펼치면서 발음합니다. 자 해보시죠.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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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regulator. regulator. 강세는 첫 번째 음전을 했습니다. 아까 그 도시의 교통 규제기관이라고 들렸잖아요. the city is transport regulator 라고 들렸을 겁니다. 자 중요 구문 오늘 두 개를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make things right 하고 hold on to something 이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일단 아까 첫 번째 문장에 on Tuesday uber promised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이렇게 딱 들렸죠. 화요일에 런던에서 어떤 것을 바로잡다. 바로 우버가 바로잡을 거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make things right 바로잡다 바로잡다의 뜻입니다. make things right 입니다. 그 다음에 hold on to something 어떤 것을 지키다. 유리한 것을 그대로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아까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라고 있다가 그 끝부분에 들릴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허가 operating license를 the apps operating license를 hold on to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hold on to something 여기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허가를 지킬다 지킨다 라고 쓰였습니다. make things right 바로잡다 그리고 hold on to something 어떤 것을 지키다 유리한 것을 지키다의 뉘앙스가 있다 까지 짚어보시면 되고요. listening 포인트도 한 가지만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 아까 on Tuesday Uber promised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이라고 들렸죠. promise to 약속했다인데 promise to의 promise의 ed가 들리지 않았죠. 맞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발음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소리가 붙어있는데 굳이 원어민이 promised to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원어민을 배려한 발음이 아니라면 한 번만 들려줄 겁니다. 같은 소리는 한 번만 들린다. 이것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입니다. promise to promise to promise to promise to 다시 한번 promise to 이렇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one of its main foreign markets 라고 들렸죠. 우리 외국 시장 자 포린 발음교정 들어가겠습니다. 포린이 아니라 포린이 아니라 for 까지를 먼저 해보세요. 포린하고 있다가 on 김일승식 발음교를 보셔야 됩니다. 포린하고 on foreign 자 해보시죠. 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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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포린 포린 됐죠. 자 시장 발음 해보겠습니다. 시장 발음 교정. 마켓이 아니라 마켓입니다. KET는 무조건 KIT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켓이 아니라 해보시죠.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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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켓 자 외국 시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포린 마켓 포린 마켓 포린 마켓 포린 마켓 다시 한번 포린 마켓 포린 마켓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쭉 의미 덩어리로 끊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 Tuesday 화요일에 됐죠. Uber Uber 택시요. promise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런던에서 make things right. 바로 잡는 것을 약속했다. Uber promise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됐습니다. 뭐 한 후에 After its new global bus 그것의 새 글로벌 사장이 아까 화면에 초반에 사장 이름 나왔었죠. Had a constructive meeting 건설적인 회의를 한 후에 누구와 함께 With the city's transport regulator 그 도시의 교통규제기관과 함께 됐죠. 그 다음에 The transportation company 그 운송회사는 hopes 희망하고 있습니다. Uber 택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희망하고 있다. The city will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그 도시가 hold on to 아까 중요한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킬 것이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허가를 지킬 것이다.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어떤 것의 하나로써 In one of its main foreign markets 그것의 주요 외국 시장들의 하나로써 In one of its main foreign market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기초 어순 훈련 영어로 말해보기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말로 불러드리는 대로 영어가 생각나면 안됩니다. 순발력 있게 맨 뒤의 것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어의 어순에 맞게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앱의 운영허가를 지키다. 다시한번 그 앱의 운영허가를 지키다. 자 어순 훈련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앱 그 앱이 뭐지 아 d앱이지 d앱 운영허가 operating license 지키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아니죠. 그 앱의 운영허가를 지키다 한다면 지키다를 아까 배웠던 세 단어 뭐였나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hold on to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앱의 운영허가 하시면 되겠죠. the app's operating license 그 앱의 운영허가를 지키다 해보시죠.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다시한번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해보시면서 이 스크립트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죠. on Tuesday on Tuesday Uber promised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Uber promised to make things right in London after its new global boss after its new global boss had a constructive meeting had a constructive meeting with the city's transport regulator with the city's transport regulator the transportation company hopes that the transportation company hopes that the city will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건설적인 constructive 두번째 강세 규제기관 regulator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ide hailing service 내지는 ride hailing app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입니다. make things right 바로잡다 hold on to something 어떤 것을 지키다 리스틱 포인트 같은 소리는 한 번만 들린다 promise to 발음 규정 foreign market foreign market 그 다음에 기초 어순훈련 그 앱의 운영허가를 지키다 hold on to the app's operating license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니 강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맛보기 강의일 뿐입니다. 실제 강의 정말 깊이 있는 체계적인 강의는 김일승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종로 파고다 어학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웹사이트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butterkim.com 내지는 네이버에서 김일승을 검색하셔서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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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